안녕하세요. 엘르 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박보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만에 처음 와서 팬미팅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다 인상 깊고 또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를 위해서 제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작품했던 활동 영상들을 모아서 선물로 주시고 다같이 카드 섹션을 들고 알라보 보검아 응원해주시는 것도 봤을 때 너무나도 큰 인상을 받았고 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서 작은 행운을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따뜻하게 불러주셔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연기 잘한다. 강아지? 다 해보고 싶은데요. 감사하게도 이번에 세자를 맡게 돼서 멋진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가족들과 여행하기 간식을 감사라. 집에선 이 레시피iem을 너무 귀엽죠. 제 영상이 가르치다가 제 영상이 가르치다. 저는 Drag Race에게 뭐가 많아 없음을 생각해 봅시다.